PT시간 마사지, 머켈랑 커뮤니티의 트레이너가 PT수업시간 마사지해주는 부분에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4시간 동안 총 82명이 참가해주셨고, 도수관리를 받고 수업하는게 좋다가 10%, 받지 않고 수업만 하는게 좋다가 33%, 가끔씩 받는게 좋다가 55%로서 담당 트레이너에게 가끔씩 받고 수업을 시작하는 마사지는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수관리를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마사지를 해주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근육과 관절 주변 부위 등의 일련의 신체적 자극을 통해 뭉친 신체 일부 또는 전신의 근육을 푸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방법에는 흔히 그라스톤이나 도수, 그리고 최근 사용률이 올라간 마사지건 등이 있습니다.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PT회원과 매시간 미리 짜놓은 플랜으로 운동을 진행해야 되는데, 회원님이 퇴근하고 몸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받으러 왔다면 무작정 운동을 시킬 수 없는 노릇입니다. 특히 PT초반 단계에서는 스트레칭하는 방법도 배운 적이 없을 것이고, 습관도 길러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직장인들을 보면 대부분 상승모근이나 경각거근, 능형근이 타이트하고 길한 관계에 있는 가슴근육인 흉근마저 말린 어깨로 인해 강하게 수축되어 있어서, 상체 운동 시 부위별 근육근에 분리가 되지 않아서 승모가 같이 쓰인다거나 목당김이 이어집니다. 결국 부상과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가동 범위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수관리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도수관리를 해주긴 하는데 보통 1시간의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고액의 수업요인이니만큼 도수관리로 컨디셔닝 관리를 받는 건 PT시간 효율 분배에 있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원님들 입장에서 받을 생각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마사지는 감사하지만 안 받고 운동하고 싶어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운동이 끝난 뒤에 마사지 받으러 가거나 내가 스트레칭을 해올 테니까 그냥 수업에 집중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권리주향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요. 만약 스트레칭을 하고 싶은데 스트레칭을 배운 적이 없다. 그러면 선생님 스트레칭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수업하러 오시는 길에 이 담당 트레이너에게 오늘 배울 운동 부위에 대해서 한 번 더 넌지시 여쭤보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보다 최소 20분은 일찍 오셔서 가볍게 트레드밀에 올라가서 유산소 10분 정도 경고 수준으로 걸어주시고 예열이 조금 되었고 땀이 난다면 매트를 깔고 홈롤러나 마사지볼로 아까 담당 트레이너 분께서 알려줬던 금일 운동 부위 위주로 근육을 풀어주고 이완해주면 좋습니다. 마사지 볼, 이 라크루스 볼 같은 경우는 가볍고 휴대하기 편하니까 들고 다니면 좋고 좀 디테일하게 내가 풀고 싶다. 그렇다면 마사지 건을 따로 구매를 하셔서 부위별로 편하게 풀어주시면 좋아요. 그거는 사용한 다음에는 개인 라커에 있다가 보관하시면 좋겠죠. 그래도 스트레칭이 헷갈리신 분들은 담당 트레이너한테 수업시간 1시간을 활용해서 스트레칭을 배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늘 스트레칭도 내가 꾸준하게 하고 몸도 정말 가벼움 좋겠지만 아닌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은 선생님 오늘은 바빠서 스트레칭도 못하고 PT 수업하러 왔는데 유난히 승모가 뭉쳐서 어깨 운동하기 힘들 것 같아요. 혹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가급적 수업시간 전에 말씀하셔서 트레이너분에게 도수관리를 부탁하고 PT 수업 때 배우고 진행할 운동 가동 범위를 확실히 찾는 게 중요합니다. 도수관리 도중에 어디 어디가 유난히 결린다. 라고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해주시면 이 풀어주는 트레이너 입장에서도 편하게 풀 수 있겠죠. 결론입니다. 1번 도수관리는 운동 가동 범위와 부상을 막기 위해 트레이너가 스트레칭이 안된 회원에게 진행해주는 일종의 서비스다. 2번 받기 싫다면 트레이너에게 정중한 거절의 의사와 미리 헬스장에 와서 스트레칭을 해두자. 3번 받고 싶다면 수업 시작 전 먼저 이야기를 꺼내어 받도록 하자.